으 매매excuse 아 으 자 마신다. 논하. 쪼금만 기다려. 아, 좀, 좀 멀리 가거라. 무쌈 못 죽었다. 물어볼께요, 니. 요거 좀, 요거 좀, 잠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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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깐깐 애기가 덜하더라도 잠만 가라고. 이리 가. 야, 먹어. 예, 그릇 나와서 먹어요. 아, 저거지. 먹어봐, 커피. 죽으면 지가 식사 먹는다. 아, 불구나. 흐흐흐, 불구나. 근데 입이 좀 더 큰다. 그런데 자빠지려면 발로 딱 잡아라. 아, 지가? 네, 반쪽으로. 네. 커피를 엄청 좋아하구나. 커피를, 커피를 좋아하는, 도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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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지? 아, 도라지가. 커피를 좋아하구나, 도라지가. 잘 먹네. 요령 거 먹네. 요령 거 먹네. 이렇게 다 해갖고 되게 붙여갖고 광양에서 유명한 인사이다 아 그래요?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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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니까 약간 숙여갖고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어 또 줄게 또 줄게 포괄하게 포괄하게 포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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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한번 더 먹어 봐 찍어 찍어 있어요 찍어 먹으니까 지금 종 이름 뭐예요? 저희 강아지 종 종 나는 옛날 줄 사람이 외국에 약머리게라 아 약머리게요? 조금만 한대요 아 근데 요런거 나는 걱정이 돼서는 안좋는데 뜨거웠고 안없고 잘 먹구만요 옆에서 딱 갈라갖고 되갖고 먹네 진짜 영례네 그 높이는 우리보다 더 잘 먹네 맛있게 잘 먹으면 우리보다 더 잘 먹어 나중에 오므부터 지나갑니다 죽게 저 밀크커피만 먹어 아 그래요? 나보다 똑같네 나보다 똑같네 네 여기 이제 가방에 와서 우리가 커피를 먹는거니 밀크커피를 하나 찾는단 말이요 그러면은 거기다 물맛 작으면 많이 차도 안먹어 그래요 아 커피맛을 알아요? 커피맛을? 어느정도 맞아야되고 입맛이 있구만 컵인것들이 저컵에다가 한 7분정도나 딱 차갖고 먹는건지 먹으면 안먹어요 안먹어요? 아 배합비가 안맞으면 안먹으면 맛있게 차야되구만 아 7분이나 6분정도 차주면 다 먹어요 컵을 딱 컵을 딱 접고 끝다리까지 다 먹어버리네 다 먹는 끝다리꺼죠 빈 빈거